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05학년도 5월 학평 가형 7번이고요. 문제부터 좀 볼게요. 1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2개를 그림과 같이 배치했고요. 그래서 나타내는 24개의 점들 중에 임의로 2개의 점을 선택하여 선분을 만들 때 선분의 길이가 얼마여? 루트 11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기하적으로 길이가 루트 10인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일이 산다는 생각하시고요. 그 일일이 세면서 우리는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은 전체 경우부터 구해볼게요. 전체 경우는 자, 어떻게 됩니까? 24개의 점 중에 임의로 2개의 점을 선택하여 선분을 만드는 거니까 24c2가 되겠죠.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두 점을 생각하면 선분의 하나만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24c2가 됩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24 곱하기 23을 2로 나누죠. 그럼 얘가 12가 되겠죠. 그래서 12를 곱하면 3, 2, 6, 2, 4. 3, 1은 4, 2, 1은 2. 그래서 총 276이 되겠네요. 276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분모가 될 거고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만족하는 조건을 찾을 겁니다. 자, 얼마라고요? 루트 10이라고요. 자, 루트 10이 만들어지려면 얘가 한 변의 길이가 1입니다.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 아, 이쪽 길이가 3이고, 이쪽 길이가 1이 돼야지만 루트 10이 돼요. 자, 다른 거 있나요? 2, 1 또는 2, 1 쪽에는 되는 게 없네요. 지금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1인 거. 자, 이런 게 가로로도 그릴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로로 그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도 돼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 돼요. 됐어요? 그런데 그 길일 때마다, 그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얘가 반대쪽으로도 나옵니다. 됐나요? 이쪽도 반대쪽도 나와요. 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우리가 일단은 이러한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이 직사각형, 즉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1인 걸 구할 때마다 몇 개씩 나온다고요? 두 개씩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직사각형만 좀 세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빈 공간만 좀 생각해 봅시다. 뭐예요? 만약에 지금과 똑같은 직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어, 여기도 하나 나오고요. 또 여기도 하나 나오네요. 아,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아까는 원래는 이런 선분을 그려 생각할 건데 그 선분이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면 되고 그 직사각형마다 두 개가 나오니까 직사각형이 개수를 셀 거예요. 그럼 맨 윗줄에 직사각형, 이런 게 몇 개가 그려져요? 하나, 그리고 두 개가 그려지죠? 그러면 지금처럼 빈 공간이 있어도 몇 개? 두 개. 그럼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총 몇 개예요? 여덟 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런 게 여덟 개가 되겠고 그런데 그때마다 몇 개씩 생성된다고요? 두 개씩 생성되죠. 따라서 곱하기 2니까 16이 되고요. 지금처럼 가로로 말고 뭐예요? 세로로도 한번 그려볼까요? 세로로.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빈 공간. 이렇게 그려도 어,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럼 이때마다 방금 얘기했죠? 두 개씩 그려져요. 그러면 이쪽 줄부터 가면 하나, 여기도 두 개. 그럼 여기도 하나, 두 개. 그래서 마찬가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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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래서 여덟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몇 개씩이요? 두 개씩. 그래서 열여섯 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32가 되겠고. 자, 갑니다. 자, 분모 얼마예요? 276이죠. 따라서 약분해볼까요? 얼마나 약분되죠? 일단 2로 해볼까요? 자, 1은 2. 2, 3은 6. 2, 8에 16이고요. 여기가 16이고요. 한 번 더 2로. 그래서 여기가 2, 8에 16. 자, 2, 6에 10이죠. 2, 9, 18. 됐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약분되는 게 없으니까 답은 69분의 8이 되겠습니다.